오늘 제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요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고 아까 사과를 한 개 닦아 먹었는데 사람이 사과만 먹고 살 수 있나요?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조리방법이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160도에 구분 오케이 에어프라이어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 카톡을 보네 요거밖에 없냐 에게 너무 인색하다 구분? 구분 예열하고 구분인가? 160도 오케이 치킨을 먹는데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죠 유튜브 보는 거예요 유튜브 심심하니까요 먹방 같은 거를 보면서 먹으면 맛이 있겠죠 불닭볶음면 어우 이거 매워서 못 먹지 연어 연어 요새 비싸다면서요 연어를 봐야 되겠다 찌양의 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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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점 씨를 먹는데 대박 저 정도 먹어줘야 먹방하는 거지 electr Oscar 연어 연어 물 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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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콩자 연어 8접시 와 느끼할 것 같은데 와 너무 많으니까 연어 저렇게 많이 펼쳐놓으면 질리겠다 질리겠어 8접시가 2kg라는 거 보니까 한 접시에 250g이라는 얘기죠 250g 8접시 2kg라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어? 내가 왜 치킨에다 소스를... 소스가 있을텐데? 소스를 뿌려서 먹어야지 이런 소스가 있는데 봉수와 갈릭맛 디핑 소스 이거 아마 그전에 피자 시켜 먹을 때 같이 딸려온 소스인가 본데 이것도 치킨에 찍어 먹으면 어떤 맛이 날지 요거는 소금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으아아아ائ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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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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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기네 벌써 4접시 먹었어 와 물론 편집했겠지만 잘 먹어 잘 먹어 저렇게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지? 참 이런거 보면 시는 불공평해 똑같아 조명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별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 없죠? 조명이 있으나 없으나 조명을 엄청 센거를 그냥 탁 한 50와트 되는거 탁 틀어놔야 되겠네 그래야 얼굴이 좀 화해지지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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